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트로트계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트로트 가수 정슬이 4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놀라운 수입이 공개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활동과 성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수입 공개로 인해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슬의 현재 행사비는 얼마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정슬의 구체적인 수입 내역과 그의 인기 비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의 행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지난 18일 오후 대전 충남대학교 정시마홀에서 열린 미스트로트 3 정북투어 콘서트에서 정슬이 관객들을 열광케 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미스트로트 3위 7명이 최고 멤버들이 함께해 대전의 밤을 더욱 빛냈습니다. 정슬은 강렬한 무대 매너와 특유의 음색으로 관객들을 매류시켰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하며 팬들과의 호흡을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그녀가 부른 히트곡들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으며, 무대 매순간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슬의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강렬한 에너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첫 곡에서부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후 이어진 곡들에서도 특유의 매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그녀가 선보인 신곡은 대전 관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팬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슬은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팬들과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정슬 외에도, 미스트로 3위 7명이 최고 멤버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가진 멤버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무대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슬의 열정적인 무대와, 미스트로 3, 멤버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번 대전 공연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국 투어에서도, 그녀와 멤버들이 어떤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정슬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팬들은, 그녀의 다음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정슬이 4월 한 달 동안, 1,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활동과 성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수입 공개로 인해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슬의 4월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녀의 구체적인 활동과 수입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정슬은, 다양한 공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미스트로 3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그녀는 매주 다양한 도시를 돌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녀의 음악적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정슬은 미스트로 3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전,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그녀는 매 공연마다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4월 동안 그녀가 참여한 콘서트는 총 3회로, 이로 인해 약 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슬은 4월 한 달 동안 인기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방송에 총 4회 출연하였습니다. 각 방송 출연료는 약 50만 원으로, 이를 통해 총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방송 출연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그녀의 인지도와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패션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약 1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팬사인회와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약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슬의 4월 총 수익을 종합해보면, 콘서트 수익 900만 원, 방송 출연료 200만 원, 광고 및 기타 수익 150만 원으로 총 1,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녀의 꾸준한 활동과 팬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정슬의 4월 수익은 그녀의 바쁜 일정과 다채로운 활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슬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그녀의 매력을 선보이며,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